아인스웨어 아인스웨어 32카운트 포워너비기너레벨 로테그 로리스타트 스텝할게요. 육션 1 오른쪽으로 사이드 업크로스 포인트 왼발 사이드 비하인드 포인트 오른쪽 바인스텝 턴 할거에요. 사이드 비하인드 오른쪽으로 상대에 입어나면서 포워드 스텝 왼발 스커트 카운트 1,2,3,4,5,6,7,8 섹션 2 라프트 헤어 앞에 갔다가 전에 백락 리커버 1,2,3,4,5,6,7,8 섹션 3 왼발 사이드 스텝 비하인드 포인트 오른쪽 사이드 스텝 비하인드 포인트 1,2,3,4,5,6,7,8 섹션 4 오른쪽 사선으로 점프하면서 포워드 스텝 1,2,3,4,5,6,7,8 섹션 4 오른쪽 사선으로 점프하면서 포워드 스텝 1,2,3,4,5,6,7,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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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8, 1, 2, 3, 4, 5, 6, 7, 8. 3, 4, 5, 6, 8, 8, 8, 9, 9, 10.